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우리 지금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플러스1 협의체가 어젯밤 원내대표급 회담을 열고 선거법 단판을 실어했는데 결국 어젯밤까지 일단은 합의에 마련해는 좀 실패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도 국회에서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 대회를 계속해서 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의 김재원 정책위 의장 연결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한국당 힘드시죠? 죽을 지경이네요. 네 오늘도 국회에서 집회 열립니까? 네 국회에서 일단 집회를 열고요. 또 지금 현재 한 8일째 황교안 대표를 포함해서 의원들이 본회의장 앞에서 철야 농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지금 그 황교안 대표가 하는 집회 정치 혹은 이게 뭐 좀 장외 투쟁이 계속 국회 안으로 이렇게까지 끌어들이게 되는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국당 내에서도 조금 이견이 있다면서요. 그렇지만 지금 어쨌든지 워낙 비상 상황이고 또 지금 사회대께서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른바 4 플러스 1 그러니까 여당과 그에 붙어있는 군소정당들이 제1여당을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계속 합의를 해나가는 과정이고 또 얼마 전에는 512조 5천억의 예산까지 그냥 날치기로 처리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들은 할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명색이 협상의 당사자인 저에게도 전화 한 통 없이 자기들이 지금 국정을 요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에 대한 항의의 수단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를 하고 또 국회 내에서도 다른 정당의 의원들에게 항의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언니 약간 소리가 울리긴 하는데 조금 어디 계신지 궁금하네요. 네. 네 조금 울려서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 청취자 여러분들 조금 양해를 바라고요. 일단 울리지 않은 곳으로 조금 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의 국회 진입 폭력 사태를 두고 말이 많아요. 사실은 민주당과 정의당에서는 집회 참가자의 폭력과 침탈을 한국당이 방조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엊그제 상황인데요. 통상적으로 국회의 출입은 상시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이 되었었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당의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유튜브나 또 다른 sns를 통해서 소식을 접한 많은 시민들이 국회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감정이 격해지신 분들이 계시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법적으로 문제를 삼거나 또는 형사고발을 한다든지 그런 소식을 접하긴 했는데 그거야 말로 정치공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황교안 대표 심재철 원내대표 그리고 주우진 의료공화당 의원 이런 분들에 대해서 고발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지금 뉴스 공략 진행하는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는 이거 2019년판 용팔이 사건 아니냐 이러면서 이거 계획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계획 같은 걸 한 거는 맞으세요? 한국당 입장에서? 그분들은 원래 그냥 막 내지르는 분들이고 아무것도 없이 대상을 향해 발언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저는 제가 별로 대괄같이 못 느끼고요. 그건 말도 안 된 소리다. 민주당도 또 수시로 고소고발을 해서 저도 지난번 이른바 패스트트랙 그 과정에서 고발당해서 저도 지금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뭐 정치할 생각은 하지 않고 맨날 생트집 잡아서 고발이나 하고 이런 일이 이게 뭐 정치가 되겠습니까? 특히 여당이 국정을 운영하는 분들인데 나락골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으니 개탄을 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생트집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얘기고요. 제 입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황교인 대표께서는 또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보수 성향 유튜버들한테 입법 보조원 자격을 주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하셨는데 갑자기 근데 이 얘기가 왜 나온 거죠? 글쎄요. 저는 현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없는데 어쨌든 우리 의원들 중에는 지금 유튜브 방송을 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유튜브를 최근에는 바빠서 못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하는 분들로부터 도움을 실제로 받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좋은 관계를 유지해라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나 싶은데 자세한 것은 아직 당에서 무슨 행동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각 의원들마다 한 두 분씩 입법 보조원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이용해서 한국당 입장에서 제대로 된 기사를 취재하고 보도를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취지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개인적으로 유튜브 방송을 하는 의원도 많이 계시니까 좀 배울 점도 있고 도움을 받을 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홍보를 좀 잘하라는 그런 취지 아닌가 싶은데 구체적으로는 제가 한번 아직까지 무슨 당에서 무슨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창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4 플러스 1 협의체 관련해서 선거법 공수처법 통과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워낙 지역구를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를 75석으로 늘리는 이런 안까지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민주당에서 나오니까 한국당에서도 이거 무기명이라면 우리도 받겠다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 원안대로 가게 되면 북약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 안을 받겠다고 얘기하신 거죠? 아니. 그런데 지금 그게 이른바 신속처리 절차 패스트트랙이 올라있는 법이거든요. 김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인데 그것은 1월 하순이 되면 어차피 국회에서 표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표결을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절차인데요. 다만 저희 이야기는 제가 무기명 비밀투표 이야기가 아니라 의원들의 자유투표가 보장된다면 우리 당에서도 의원들이 참여하도록 좀 설득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실제로 의원들의 자유투표가 보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 지금 선거법을 두고 벌이는 이 추태는 건국일에 이런 일이 처음이거든요. 여당에서 일부 군소 야당들을 끌어모아서 하루에 한 가지씩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국가의 국민들이 민주정치를 일으켜 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선거인데 선거의 규칙을 정하는 선거법을 여당과 그에 동조하는 일부 군소 정당들 모아서 매일 한 가지씩 새로운 이야기를 쏟아내고 또 수많은 국회의원들 고발하고 폐차택에 올린 법을 이제 와서는 또 수정하겠다고 뭔가 자꾸 일어나면 새로운 제도를 들고 와서 외국에서는 이미 없어진 제도를 들고 와서 이거 넣겠다, 저거 넣겠다 하고 인구 기준을 헌법재판소의 판결과도 달리 학년 편견을 한다 하는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원한 지금 올라있는 법을 만약에 표결을 한다면 의원들도 다 각자 생각이 있고 헌법기관인데 그걸 또 지금 군소 정당들 끌어모아서 투표하려고 하듯이 모두 당론 투표를 해서 일사불란하게 표결을 하게 하고 만약에 당의 어떤 방침에 조금이라도 벗어난 개인적인 정치적 양심에 관한 표결을 하게 하는 그런 것은 온당하지 않다는 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실제로 수많은 표결의 99%는 자유투표를 하게 하는데 지금 민주당이 벌이고 있는 이 수많은 반민주적인 자퇴는 반드시 의원들의 정치적인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유투표를 한다면 우리 당도 자유투표에 의해서 표결에 참여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기명투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꼭 무기명투표를 얘기하시죠? 제 입으로 무기명투표라고 이야기하는 건 없습니다만 그렇지만 무기명투표라면 훨씬 더 자유의사가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통상 인사에 관한 사안을 국회에서 선출을 한다거나 또는 불신임을 한다든가 이런 사안을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하게 해서 통상 의원들의 정치적 입장을 보다 더 자유롭게 밝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대강 나오는 얘기는 어쨌든 지역구 250, 비례 50 그런데 그중에 30은 연동형 캡을 씌우고 석폐율을 적용하지 않는 대신에 이중 등록제를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이건 21대 총선에 한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이중 등록제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시는 입장이신가요? 이중 등록제라는 건 독일에서 한때 시행하다가 이 제도는 완전 반민주적인 제도라고 해서 지금은 시행하지 않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낡아 빠진 반민주적인 선거제도를 갑자기 어느 날 들고 나와서 우리나라에 도입하겠다는 발상 자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지금 어느 날에서 시행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선거판에서 퇴출되어야 할 몇몇 분들의 국명령으로 지금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게 국민의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 선거제도를 끌고 와서 우리나라에 도입하겠다는 그분들은 제정신인지 묻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게요 지금 정세균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가 어제 지명이 됐습니다 어차피 국무총리라고 하는 자리는 대통령이 임면하고 국회에서 청문회 거쳐서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사청문회라든가 이 동의 절차를 통과하는 문제는? 저는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을 입법부의 수장을 지내신 분이고 국회의장으로 선출되실 때는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국회를 운영해달라고 당제까지 사퇴하고 사기 총성에 출마도 하지 않으면서 공정한 국회 운영을 하도록 시스템으로 만든 지금 그런 헌정사가 있거든요 우리가 오랫동안 그런 제도를 유지해왔고 특히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민주제의 원칙으로 지금 해왔는데 국회의 수장이 바로 자기 임기 중에 다시 임기도 끝나기 전에 국무총리로 임명직으로 간다는 데 대해서 사실 좀 깜짝 놀랐습니다 오래전에 본 친구라는 영화의 한 대목이 생각났습니다 시다발이라는 말이에요 시다발이요? 진짜 이거는 경악할 일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민주주의 제도의 나라에서 우리나라같이 특히 국회의 운영에 공장을 끼워달라고 그렇게 오랫동안 쌓아온 그런 민주주의 원칙을 하루아침에 문희상 의장께서는 입법부의 수장께서 행정부의 시녀처럼 국회를 운영하시더니 바로 직전 의장께서는 아예 대통령의 밑에 들어가서 행정부에서 일하시겠다는 그런 발상을 보여주는 걸 보고 권력분리구 원칙이라든가 공화정의 원칙이라든가 또는 국회의 공정한 운영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아예 안중에도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총회 인사청문회라든가 또는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면서 엄중한 심사를 거쳐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정세균 후보자 본인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절차나 제도적인 문제에 관한 거라서 청문회에서 이거 가지고 문제 삼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인명 자체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이 국회의원이 장관되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이 국무총리가 된다면 과연 국회의장을 어떻게 열심히 봉사하셨길래 정권에 봉사하셨길래 국무총리로 발탁이 되느냐라는 국회 운영의 근본적인 문제와 이 공화정의 원리 특히 권력분리구의 원리 또는 더 나가서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통제기능 이 전체적인 민주당의 원리가 아주 몰락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시다발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김재원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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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